인생 진짜 하나도 재미없네 어떻게 뭘 해도 노잼인거지 아 저 넘몸이 정말 귀엽네 좀 만지다가 가야지 아 약속 있는데 나가기 싫으네 그냥 집에 있어야지 혹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? 네 일인데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함? 역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게 없지 에템 혹시 한 사람도 안오면 어떡하지? 야 얘 왜 오늘 말 한마디도 없냐 얘 어제부터 말 한마디도 안했어 야 쟤네 싸운다 어떡하지 그랬어? 어쩌라고 얘들아 싸우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이거 생각보다 잘 안되네 에이 그냥 대충해 아 드디어 한권 다 썼다 여보세요 야 잘 지내냐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기운이 좋아 보이네요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신가요? 돈은 목숨보다 소중해 역시 돈이 최고야 아